경포 일대 도시관리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이 한층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 경포와 사천 일대의 517만여 제곱미터가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고, 농지에는 자기 집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대는 공원에서 해제된 뒤 4년여 동안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공원 해제 구역 가운데 공유소면을 제외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지난 22일 강릉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침에 따라 고시 절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획이 확정돼 규제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구역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10만 제곱미터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묶여 건물 높이는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검폐율은 최대 40%로 상향됐습니다. 농림 지역은 농업 외에도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안가에는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3곳을 조성해 바다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0층, 40미터까지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안가 일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개발이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결정 변경과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